30번 있는 페이지 가볼게요. 이 페이지에서 문제 풀다가 질문이 혹시 있니? 이 페이지 몇 번? 없어? 봐봐. 이게 카메라를, TV를 자, 봅니다. 그러니까 봐봐라. She plays the piano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는 얘는 우리가 시제를 여기다 쓴다면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여기 뭐 현재 완료, 현재 진행, 미래, 과거, 과거 진행이 있잖아. 여기 뭐라고 써야 돼? 현재라고 쓰는 거예요. 얘는 현재의 시제라 3단현이 나와있는 상황이고요. 그 여자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이때 플레이는 놀다가 아니라 연주하다 하시면 되잖아요. 현재 완료로 쓰라 그러면 현재 완료에는 뭐가 필요한 거야? have 조동사죠. 조동2죠. have 플러스 pp가 나오는 거구나. 현재 진행형은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와야 돼.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과거 분사예요. 이 비동사는 현재여야겠네요. 시제가. 미래 시제는 뭐 쓰면 되는 거야? will 얘는 조동사예요. 그럼 뭐 나와야 돼? rb 나와야죠. rb가 나와야죠. 과거 시제 그럼 뭐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되네요. 그냥 과거라고 쓰면 되겠네요. 과거 진행 그럼 뭐 쓰는 거야?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 지금 줌이라서 지금 두꺼운 편을 쓰는데 너무 두꺼우면 안 돼서 얘의 시제가 뭐가 돼? 현재 시제가 되면 현재 진행형. 얘의 시제가 뭐가 되면 돼? 과거가 되면 되니까 과거 진행형.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개념이 이걸 보고 이게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걸 보고 이걸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현재완료, 과거완료 이런 거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 이러면서 이과의 앞부분에서 했었어요. 실제로. 현재완료, 과거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이건 네 평생 머릿속에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이 시간의 그래프라고 하는 화살표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부러 사진 정리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 진행형. 과거 시제구나. 현재 진행형. 현재 시제구나. 미래 진행형. 미래 시제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한 것들을 지금 현재완료. 이런 거. 과거 시제 얘기하기로 했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아들 수는 없지만 가볼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기는 애들이 현재완료를 해서 has 플레이드가 되고 has는 밑에 뭐라고 쓰는가 민주야? 조동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밑에 뭐라고 쓰면 민주야? pp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해석을 해봐요. she has 플레이 the piano. 그 여자는 피아노를 쭉 연주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쵸? 언제부터인지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현재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진 시간들이잖아요. 현재진행형 비동사 나오고 ing가 나와가지고 진행형이 되는 거네요. 요렇게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플레잉은 현재 분사야 동물사야 즉 명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야 이건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는 형용사예요. 현재 분사야 가거분사가 형용사라는 건 나중에 지금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she will play the piano 이렇게 되는 얘는 will이 조동 몇이야 나유라 조동 1이에요. 조동 1이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rb가 나온 거죠. 그는 그 여자는 피아노를 연주할 것이다. she played the piano 뭐 얘가 과거 시제라는 얘기고 얘는 was라고 하는 것과 playing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형용사 거랑 ing하고 연결해서 과거 시행을 다 했고 우리가 얘를 우리가 1과에서 123조 음식햌들하우스에서 뭐를 외웠지 이거를 my sister is singing 해서 동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고 이렇게 했죠. my sister is singing 그렇게 됐죠. 필기해 볼까요. please 아가씨 멋있네? 귀엽네? 무시하네? 아유 예뻐요 예뻐 시현이 잘 보이니? 에어컨 두개 다 틀어서 가만히 있으면 시현해질거야 볼펜 마셔봐 이게 바람 색이 안좋아 저 조기가 바람이 바로 오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필기가 다 되셨나요? 얘는 통채로 틉니다 필기 같은게 아니라 통채로 틉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요 요 부분까지 해석을 쓸테니까 저거를 다 저렇게 요것도 쓸 수 있고 요것도 표시할 수 있고 영어도 쓸 수 있는 문장은 되게 단순하지 않니? 그 여자가 피아노 연주했다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려갑시다 네 사진정리 보시구요 네 사진정리 보시구요 자 두 문장을 하나의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요 반드시 4를 사용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조건이 그러면은 얘가 4 플러스 뭐니? 기간일까요 시점일까요?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얘는 뜨지 뭐야? 뭐뭐 동안 쭉 이렇게 된다고요 잘 기억하네요 휴가 갔다 와도 여기 휴가 간 사람도 있지만 안 간 사람도 있어서 휴가 얘기는 안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멍하니 집에 있는 사람들은 좀 깝깝했을텐데 또 휴가 기간이 달라요 다음주에 또 휴가 간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학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학교 수업하고 나서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학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일주일 휴강하는 팀이 너네가 첫 팀이야 저번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학생들이 휴가를 가니까 반이 넘어서 휴강한다고 저번주 얘기했었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희한하게 반 이상의 학생이 휴가를 갔어요 저번주에 그래서 휴강했던 거고요 이렇게 하자 Susan moved to Busan five years ago 그러니까 ago가 나오면 시제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moved 나와야 되니까 봐봐라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 과거 시제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저기 나온 ago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과거 시제 나와야 돼요 또 in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과거 시제 나와야 돼요 또 last friday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난 금요일 그럼 과거 시제 나와야 돼요 또 yesterday yesterday 아예 대놓고 과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또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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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에라는 뜻이라서 과거 시제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이 말이에요 총 여섯 개 고르라 when 절이 나오면 얘들이 나오면 과거 시제를 꼭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이렇게 따로 표시할 테니까 아예 앞에서 외우게 했어 이거 다 언제요 바로 종합문제 바로 직전에 있는 게 이거 아니었냐 when yesterday last ago in then 이런 거 나오면 과거 시제 써야 된다고 고3까지 나와 이거 저희는 초 5인데요 지금 왜 그래 할 수 있는 건 지금 왜 그래 왜 고등학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 갑시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ago가 나왔으니까 과거 시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수준은 부산에 5년 전에 5년 전에 이사했다 이 말이죠 얘 몇 턱식이냐 몇 턱식이야 윤성아 윤성아 네 몇 턱식이냐고 이형식 아깝네요 손가락 몇 턱씩 오 머리 좋은 애들 많아졌어 네 물어보면 왜 그런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몇 턱식이야 세연아 아깝네요 아까 윤성이가 이형식이라서 아깝다고 했는데 네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좋겠네요 미녀가 이형식이죠 왜 전명구라 날아가요 보통 부사라 보통 부사라 시가 나타나면 부사라 날아가서 수전 무브드밖에 없어요 갓 이즈밖에 없어요 내려갑니다 she still lives in 부산 그 전 여전히 부산에 살고 있다 몇 턱식이야 손가락 she still lives in 부산 민지아 민지아 몇 턱식 욕하는가 나 나 지키면 죽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입술로 그렇게 말하고자 너 지금 나 지키면 죽어 그럼 안되지 민지아 선생님한테 어머니 오시라고 해 네 나열아 몇 턱식 같아 아 아깝네요 인 부산은 못버스니 뭘까요 부사라 날라가요 동사가 뭘까요 여기서 동사에다가 몇 턱식 있잖아 동사가 뭐야 시영아 리이브즈가 동사잖아요 still은 얘들아 일반 동사 옆에 있으면 얘는 품사 뭐여야 해 회용사야 부사야 부사가 일반 동사 품여주게 돼 있지 않니 그렇잖아요 부사니까 일반 동사 옆에 있잖아 이게 비동사면 이게 회용사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처에 있는 게 그럼 여긴 뭐 밖에 없어 she 리브즈 밖에 없네요 몇 턱식이야 미녀가 미안해 하품하는데 시켜가지고 우리의 미녀기의 하품은 소중하니까요 자 갑시다 그래서 수전이 5년 전에 이게 현재고 얘가 과거인데 집중해라 5년 전에 즉 과거 5년 전에 이사를 와서 아직도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얘가 색깔이 되는 면이 되잖아요 면 따라해 면 신라면 진 라면 진 라면 순한 맛 어느 거 좋아하니? 진순이가 맛있나? 아니요 진매가 좋아? 뿌셔먹을 땐 진매가 맛있던데 아 진순이 맛있던데 뿌셔먹을 땐 난 스프를 쳐서 먹으니까 되게 매워요 그래서 진순이도 매워 자 얘들아 민지가 조용히 하고 수업이나 하래 하자 입으로 다 말하네 얘가 촉삭이는데 머릿속에 박혀요 자 5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면으로 써있으면 시세가 현재 끝났으니까 현재 완료되라 현재 완료 해가지고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현재 완료는 뭐하고 뭐가 필요한 거야 나열아 have라는 조동 2와 pp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Susan has lived가 되는 거잖아요 왜 have가 아니죠 3단연이니까 lived in 부산 for five years에서 4가 나오거나 since가 나오면 가봐라 4 플러스 뭐라고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뭐동안 쭉 아 볼펜이 두꺼워서 잘 안 써주네요 Susan 집중해 Susan 5년 동안 쭉 부산에 살고 있다 has pp가 나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현재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다 돼있는게 된단 말이야 요 면이 된다구요 for five years가 있지만 since를 쓰고 싶어요 Susan은 부산에서 살고 있다 언제부터 살고 있는거야 지금 2004년이니까 면접부터 사는거야 since 2019년부터 쭉이란 말이야 since는 뜻이 뭐야 뭐뭐 이후로 쭉이란 말이야 since 플러스 뭐야 시점 시점이 뭐에요 요 시점부터 쭉 계속 살고 있다고 for가 나오거나 since가 나오면 완료형이 나와야되구요 for는 옆에 기간이 나오고 5년이란 기간동안 since는 옆에 시기가 나와야되요 2019년부터 쭉 부산에서 살고있다 해서 다른건 됐구요 요 세 문장에 티구요 특히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요 문장 요기만 요기만 필기에요 요기만 지금 요기만 필기에요 나머지는 사진정리 할거니까 요기만 필기에요 이거 복잡하니까 지금 필기에요 고급 필기하고 이사한번 시도라 같으니까 지금 필기에요 요 혹시 요기 jer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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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imony 감사합니다. 자, 글씨 크기로 한번 봅시다. 이 밑에 건 사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걸 쓸 사람 써도 되는데 화나시 갔다 오고 물 마시기 시작해 보니 야, 밑에 걸 쓰지 말라고 저 또 위에 걸 쓰겠네 안 돼? 이제 말 놓네 친하게 지내자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자, 화나시 갔다 오세요 물 마시고 좀 이따가 화나시 걸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 마시고 일단 물 마시고 예 한 시간 전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갑니다 자, 어려운 거 빼고 해야 되죠 자, 34번에 고난도래 고난도래 얘는 그러니까 My heart is singing 이때의 singing은 동명사라 뭐뭐하는 것 집중해 내 여동생은 노래 부르는 것 것이 아니라 나도 여동생이 무슨 기계냐 노래 부르는 것에게 내 여동생은 노래 부르는 중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 활동을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는 것 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자, 아니 노래 부르는 중인 걸 보았다 사람하고 이 노래 부르는 행위가 이퀄이 되면 안 되죠 사람하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이퀄이 되면 안 되죠 이퀄이 안 되면 형용사라 뭐뭐하는 중 어떤 건 동명사라 이퀄이 되면서 내 취미 노래하기 노래하기 내 취미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야 지금 질문해 볼까요 Many people are carrying umbrellas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때의 carrying은 뭐가 될까요 현재 분사 동그라미 가로가 될까요 동명사 네모 가로가 될까요 시영아 은휘야 동그라미 가로 난 동명사라고 그런다고 깜짝 놀랐잖아 동그라미 가로 그렇지 너가 이걸 안 맞출 리가 없지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안 맞추잖아요 얘는 사람이라고 아예인지니까 My 뭐르지 아까 우리 했던 거 My sister is singing 이퀄이 되면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산들을 들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되죠 우산들을 들고 다니는 중이다 이래야죠 밑에 갑니다 현재 진행이 돼가지고 현재 분사예요 Some young people are walking in the rain 어떤 젊은 사람들이 빗속에서 막 걸어가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해요 이때 워킹은 동그라미 가로야 네모 가로야 지우야 왜 뭐라고 해석돼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이다 해서 우리가 외운 문장 뭐야 My sister is singing We are living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여기는 두 개가 나왔네요 ing가 여기 있는 건 뭐가 될 것 같아 시은아 우리는 사는 것이다 우리는 사는 중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가로인가요 그렇죠 My sister is singing 얘는 더 비기닝은 얘는 명사예요 얘가 동그라미 가로고요 얘는 명사예요 명사 시작 이게 한정사 즉 소유격이나 관사가 나오면 앞에 안 봐 소유격이나 관사 즉 더 같은 게 나오면 뒤에 명사 나와야 돼 관사가 뭐예요 나중에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가서요 스티브 앤 캐티 are visiting 민수's class 스티브 앤 캐티가 민수네 반에 가서 민수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는 왕따 당하는 애고 스티브 앤 캐티가 불리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는 애들 얘는 셔틀 얘는 불리 불리라는 게 이제 괴롭히는 애들 아니야 예 보통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가지고 처벌받고요 나중에 10년 지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막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인터넷 댓글에 저 애가 저를 중학교 때 때렸어요 이런 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옛날에 학교폭력했다는 그 체육 배구 여자 선수들 중에 언니인가가 이제 아예 은퇴한다 그러대요 그리슨가 어디서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쫓겨나가서 그리슨가 어디서 하다가 아예 이제 그만둔다 그러대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어렸을 때 자기는 되게 억울한가 봐요 했던 일도 있고 안 했던 일도 있는데 안 했던 일까지 다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데 했던 일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완전히 망했죠 어렸을 때 몸 잠깐 잘못 놀리면 그렇게 되네요 스티브와 캐티가 나중에 성공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민수네 반에 가서 민수 괴롭히러 가니까 자 이때 비지팅은 스티브와 캐티가 민수네 반으로 가는 것이야 가는 중이야 미녀가 그러면 얘는 문법선이 뭐야 그렇죠 현재 진행형에서 동가로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My hobby is reading books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어떻게 해서 갈 거야 어떻게 해서 갈래 유노야 내 취미가 책 어 그러면 얘는 뭐뭐하는 것이야 뭐뭐하는 중이야 아 내 취미가 내 취미가 보이지도 않는 앤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 외운 문장 아니야 여기서 이거 아니냐 제일 유명한 애라서 이거 써준 건데 내 취미는 노래하기이다 일과가 안 돼 있으면 계속 힘들어요 My hobby is reading 문법선이 뭐가 된다고 민지야 대가로 눈으로 말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바친이네 한 3초 동안 정적이 흐른 거 눈으로 눈으로 막 욕하잖아 문 선생 그냥 써 빨리 써 이렇게 빨리 써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더더더더 떨고 있었잖아 그때면 다시 안 되겠군 해가지고 내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뜻 보면은 동영상에서 소리만 들을 때 보면은 민지가 굉장히 착하고 예쁘고 귀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보다 몸이 3배나 더 크고 주먹이 내 5배 손가락을 이렇게 툭 치면은 나는 모가지가 뚝 떨어져 나가 떼굴떼굴 굴러 예 아우 민지 무서워 예 2부는 그만하시고요 갑시다 내 취미는 책들을 읽는 컷 이다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봐보세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가로들은 뭐라고 품사가 현재 분사고요 얘도 현재 분사겠죠 써라 얘는 현재 분사 얘는 동명사 얘는 선재 분사 얘는 선재 분사 감사합니다. 다 쓰셨으면 책감 잘해볼게요. 안 써있는 사람들은 민지께서 딱밤이냐? 민지께서 딱밤을 한 대씩 놔주시겠습니까? 넌 이제 머리통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제. 얼마나 무서운데. 자 갑시다. 다 했어 민지야? 바로바로 대답 안 하니까 더 무섭잖아. 자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품사가 뭐라는 거니? 네모 가로니까 동명사 품사가 뭐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고 현재 품사가 뭐라는 거야? 형용사라는 내리갑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은 이 더운 여름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내니까 정말 이쁘네요. 자 쉬운 건 하지 말고요. 자 가보자. 얘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고치라고 39번에 있어요. 유스터디 매트 이거 현지형인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비동사 다음에 ing 현지형인데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구나. 따라와. 이건 별거 아니잖아. 이 이 라이의 현재 분사형인 라잉을 모르니까 이걸 틀린단 말이에요. 써보세요. 라잉 얘들은 다 형용사들이야 얘들아. 이 문법선을 니가 자꾸 인식해야 돼.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니꺼 돼가지고 니가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너 되게 유리해. 나중에 이런 더운 날씨에 어느 학생집 가가지고 자기 아는 거 조금만 몇 시간만 얘기하고 나오면 월급을 엄청 많이 주는 과외 선생님 하면서 내 얼굴 떠오를 거야. 이 시간에 더운데 막 힘들게 일 안하고 시원한데 앉아서 학생한테 잔소리해가면서 그러고 수업하는데 돈은 뜨거운데 더운데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합시다. 다 진행형이고 현재 분사야. He plays the piano He is playing the piano Is 다음에 ing가 와서 이렇게 돼야 진행형인데 얘는 현재 분사구나 번갈아 왜 치는지 이즈하고 ing를 왜 연결하는지 두 손으로 필기도 안하고 아무 관심이 없으니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갑니다. 형태가 잘못된 거 얘기가 너무 쉽죠. 이 문장은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Who am I talking to 플리즈 이렇게 돼 있는데 가볼까요? 전화할 때 제가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죠. 즉 당신 누구야 이 말하냐 의문문이고요. 되게 어려운 문장이네요. Who am I talking to 플리즈에 플리즈는 지우는 게 너네한테 유리하고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집중에 Who am I talking to 이 문장을 외우게 할 거예요. 이게 네가 외우는 게 너한테 굉장히 어렸을 때 이런 문장을 외우면 굉장히 좋아. 후는 품사가 형용사야 명사야 부사야 이거 명성 어떻게 알아? 우리 어디서 했지 이거? 1H 8WH에서 얘가 대명사라 플러스 명사라서 플러스 불이라고요. 불이 무슨 말이야? 네. 여기에 Who가 빠지면 나머지 문장에 뭐가 없는 문장?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 지금 넌 이게 명사인지도 대답을 못 했잖아.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 예. 그래서 예. 여기에 뭐가 되냐면 터킹이 와야 되는데 쓸게요. 이건 지금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럼 여기 뭐가 없게? 투는 동그라미면 투부정사야. 동사 나와야 돼. 투는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얘는 전치사가 돼야 돼서 얘는 전치사자고 세모치면 전치사 다음에 뭐가 없어?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전목인데 목적어가 없어. 이 목적어 어디에 여러분 이 구조 이 메커니즘을 네가 이해해야 돼. 그럼 우리는 고등학교 애들하고 얘기해 너네 중학교 때 시험기간에 맨날 이 짓 했지 않냐 시험에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거 그거를 한 이유가 있다. 뭐냐 이거 영작할 때나 문법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자꾸 반복해야 돼. 얘를 뭐로 바꿔? 평소문어선으로 바꾸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너한테 유리해요. 자 주어부터 시작해야겠네. 은우 해볼래? 너요. 예 여기 제일 예쁘네. 해봐. 해봐. I M 넌 이거 할 수 있어?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예쁘지? 조용히 하라고? 아 예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엔 또 다른 게 또 스몰인데 뭐냐면 이거 원래 후가 되면 안 돼. 뭐가 돼야 되겠? 1H 파이 어? 뭐라고? 이야 지우야 너 정말 이쁘다. 애교 한번 해. 애교. 예 이 라인은 왜 이러냐? 애들이 무서워. 생긴 것도 무섭고 왜 저래? 대놓고 막 뭐라 그래? 싫은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이러고 있어요. 겁나서 이거 수업하겠어. 이거? 이거 잘하면 큰 대치겠다. 더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우가 애교 피워보려니까 안 하고 저렇게 데드네요. T. 봐. 투 홈인데 봐봐.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을 나와야 돼. 주격이야. 얘가 목적격이라고 홈이 맞아요. 이거 어떻게 기억했지? 이거 보면은 우리가 1H8W7을 할 때 얘가 주격이고 주어자리. 얘는 목적격이야. 그러니까 얘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 아니면 타동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목적격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니? 영어에 목적으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 뭐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 아니면 타동사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홈이 많은데 이게 여기에 있으면은 후 쓰면 틀려요. 홈 써야 돼요. 편의상에 쓴 건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 후도 괜찮아요. 나중에 고2 고3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I'm talking의 터킹이 현재군사야 동명사야 시은아 나는 말하는 것이야 나는 말하는 중이야 중이죠. 그러면 동가로 네모가로 동가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뭐하는 중이란 뜻의 현재군사가 돼 나는 말하는 중이다 누군가에게 그럼 얘는 봐봐라 이렇게 꺽쇠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영화에 나와요. 내가 막 무슨 말을 하고 옆에 누가 껴들어와요. 민지같은 내가 껴들어와가지고 어허 이러고 막 껴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아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 I'm talking I'm talking 이거 완전 문이에요. 난 말하고 있는 중이다 옆에 to you 이거 안 써도 된다고요. 왜? 전명구니까. I'm talking 완전 문이라고요. 다시 자 여기 음음 문이니까 음음일 때 주어 앞에 오는 게 뭐야? 조동사예요. 얘는 뭐야? 조 조동 물음표예요. 얘 어디 떠내야? M은 세연아이 어디 떠내니? 얘 어디 떠내야? 윤호야 얘 어디 떠내야? 나율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태라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언제 깨달을까요? 정말 안타까울 뿐이네요. 평소문어순과 의무문어순으로 쓰라고 시험 낼 테니까 꼭 이렇게 예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뭘까요? 뭐를 해볼까요? 얘는 너무 쉽다. 이게 센스의 문제인데 봐봐라 너 피곤해 보인다 수준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아 레스트란 말이 나오면 무슨 시절 나온다고? 세연아 레스트란 말이 나오면 무슨 시절 나온다고? 민지야 시은아 과거 그렇죠. 과거 시절 나와야죠. 레스트란 말 예스테데이 인연도 어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왼절 나오면 아까 했었어요. what happened 무엇이 발생했니?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 그럼 시제가 뭐가 나와야 돼? 여기 시제가 뭐가 나와야 돼?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봤잖아. 시제가 과거 시제 나와야 되잖아. 근데 봐봐라 미래 아니야 현재 진행형 아니야 현재형 아니야 현재 진행형 아니야 얘는 과거형이잖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시험에 이런 게 맞추라고는 했는데 해석으로 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잠을 못 잤나 해석 같은 걸 보고서는 그냥 그걸 쓰고 있어요. 아니 봐봐 가만히 보면 시제가 다른 게 다 안 되잖아. 얘 밖에는 필기해 얘는 미래 얘는 현재 현재지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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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뇌 얘는 저거 문제를 푸는데 해석으로 풀다가 틀리고 있어요. 누구는 저거 보고서 시제가 다 과거가 아닌데 5번 빼고 5번 답을 쓰잖아요. 차이가 많이 벌었네요. 센스 같은 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세요. 48번 가볼게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 사진이 있잖아.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고려서 이렇게 됐는데 마이크 is going to busy next to you 이렇게 됐는데 얘는 뭐가 문제니? 얘는 뭐가 문제야 세연아? 너 이거 안 풀었냐? 뭐가 문제야 이거 수영아? BG 앞에 봉사가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B going to는 next week를 보니까 한 단어로 뭐야? will이 되는 거 아니야? will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rb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B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왜 이거를 보지 하려고 그랬냐? 봐봐라. 이게 happy가 영어로 뜻이 뭐니 그랬더니 어떤 애가 뭐라고 그랬냐면 happy가 뜻이 뭐니 그랬더니 해피 뜻이 뭐냐 얘들아? 얘는 행복하다가 아니야. 여기도 그런 애가 있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중학교 가봐. 다른 애들이 너 보고 웃어. 여기서 어떤 애들은 정말 다른 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많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게 딱 이런 얘기예요. happy는 뜻이 뭐야? 행복하니야 얘들아. 영어에 행복하다라는 동사가 없어. 그럼 행복하다는 뭐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be happy라고 하면 얘가 뜻이 행복한 상태 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얘가 행복하다가 되는 거야. 이제 막 주먹으로 때리려고 그랬지 너 지금. 내가 봤어. 똑같은 애다니. 너 민지파 행동대장이지? 민지가 지금. 야 귀찮다. 네가 해결해. 너 지금 나 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잖아. 안 보여서. be happy. 얘는 뜻이 뭐가 되냐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을 하시려 저러는 건가? 그러니까 마이크 마이크 going to 비지 next week 집중해. 마이크 is going to buy next week 그 야 이건 뭐 알고 봤더니 여긴 애들 다 막 다 민지파구나. 애들이 야 틀렸어. 비지야 바이가 뭐야 선생 맞아?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다 보니까 다 알고 같아. 나 민지파 어? 속해있는 애들이었구나. 민지야 나도 니네파로 들어갈게.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해줘. 자 마이크는 다음 주에 바쁠 예정이다 란 말인데 이게 will 이란 말이에요. 뭐 말 예정이다?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RV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에 요 자리에 근데 여기 지금 비지 있는 품사가 뭐라고? 형형사예요. 얘는 형형사로 바쁜이란 뜻이야. 이게 없어도 진짜 애들아 영작을 하는데 이렇게 해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써있어도 툴렛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영작하려면 이렇게 써요. 정말 이렇게 써. 이게 바쁘다 아니에요? 바쁠 예정이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형사라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 뜻이 뭐냐 그런데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요. 아니 영어에 행복하다는 동사가 없어. 이게 행복한 상태 이다가 돼야 돼. 바쁜이란 형형사야. 바쁘다는 동사가 없어. 영어에. 뭐가 있어야 돼? 비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되게 써요. 얘들아. 이게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중학 때 영작에서 되게 많이 틀어요. 저거를. 내가 오죽하면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계속 5학년 애들한테 계속 이걸 한단 말이야. 해피 란 애와 이 상황이 꼭 네 거로 돼야 된다. 사진 정리해가지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종합문제를 마무리하고 조동사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날틀 먼저 하시고요. 칸막이 하시고요. 원하월 두 페이지 이상 하세요. 마더텅 종합문제는 다 풀어져 있지? 그러면 숫자 없어요. 마더텅 숫자 없어요. 듣기 다 현장 없으니까 제발 마더텅을 열심히 잘하시다. 그쵸? 우리가 오늘 했던 곳이 69까지인가 종합문제가 63 63에서 69 T63에서 P69 만 시험 보면 안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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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이걸 하도 못 봐가지고 시험을 이걸 안 볼 수가 없어. 이걸 안 볼 수가 없어. 이게 이게 다 돼 있는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되어 있는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애들은 계속 외워야 돼요. 자 이과 단어 6개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세요. 여기서 공부하려는 애들 자꾸 귀찮게 하지 마시고 공부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면 되지? 왜 여기서 그래? 옆에 애들 워낙하셔서 다섯번 거 안보여줬니?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